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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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2인분 직이죠? 지금 이거 2인분에 64,000원인 거예요? 아 그럼 오늘 하루는 저 혼자 먹고 내일 가져가서 집에서 먹을 거거든요 3인분 드려? 네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가봅시다 이제 캠핑장으로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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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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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테스트? 네. 제가 옛날에 침대 메쉬를 산다고 해가지고 잘못 사가지고 체어 메쉬를 산거에요. 헬리녹스 체어 원 거를. 근데 저는 헬리녹스 체어 원이 없어요. 하지만 반품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 다음에 체어 원 사면 되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반품 안 했는데 얘랑 얘랑 맞는거에요. 딱 맞진 않지만 비슷해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도 이렇게 이 조합으로 했었거든요. 이거 완전 프랑켄슈타인이야. 그 사이트 들어가서 색상으로 봐도 비슷해요. 거의 그래서 맞겠다 싶었거든요. 예쁘죠? 예쁘죠? 잘 맞아요. 비슷해요. 진짜 여름이다 여름. 저 안에 들어가 있긴 답답해서 여기에 있을 건데 그늘 쪽에 있으려면 저 흙 쪽에 짱박해있어야겠어요. 좀 안 잤어요. 맥주 한잔. 급해 급해. 아 좋다. 선풍기 가져왔는데 뭐 그거 틀진 않아도 바람이 잘 불어가지고 와 끝내줍니다 이거. 지금 이쪽에는 윈드 스크린 해놨고 여기 윈드 스크린 그 다음에 지난번 젖었던 거 저쪽에 그냥 널부러 틀어놨고 저거 갈비에요. 갈비에요 갈비. 이거 이거. 햇빛에 녹으라고 텄어요. 햇빛에 녹으라고 텄어요. 햇빛의 때 그다음에 진짜 пере담 섞인 거 햇빛에 녹으려다. 햇빛의 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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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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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짜리인거잖아요 맛이 없으면 안되겠죠? 좀 절져볼까? 좀 절져볼까? 이즈칼빗이 작나요? 제가 작년 캠핑할때도 사용했잖아요 이즈칼빗이 작년 캠핑할때도 사용하고 남아있을 집에서 저희들고 이즈칼빗 이즈칼빗이 이즈칼빗 jackets foarte 가지 다시 태 gazу exist 불 켜고 하면 너무 안에만 다 보이잖아요 밝게 그러니까 치는 게 좋겠죠 이쪽만 도로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안 치고 다른 세 벽은 치도록 하래요 근데 플라이 안 씌워가지고 그런 거 봤거든요 근데 비 소식도 없고 해서 플라이는 안 하려고요 여기에 텐트 칠까 했는데 벌레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늘은 그냥 자고 싶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요즘 제가 빠져있는 노래가 있거든요. 빈잔이라는 노래 아세요? 그 노래에 요즘 빠져가지고 그럴 것도 잘 듣고 있어. 근데 그 노래 가사가 예술이야. 맛있어. 음. 여기 쫙 올라오는게 좋아요. 나의 빈잔에 채워 주. 오뎅니코. 슬픈니코. 설운니코. 팔팔 끓여 없애가려. 고춧가루 고춧가루 말해 뭐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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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꼭 마이크가 마이크지? 마이크는 바보 아뇨 이것도 옛날에 쿠팡에서 엄청 싸길래 샀던거에요 쿠팡 메인이야 맛있어 맛있다 그대의 쌓이란 음 잠시요 코로나에서 빵 놀고 싶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주에 다음주에는 또 지인과 캠핑을 갑니다 근데 계곡으로 가요 이게 더이상 창피해서 혼자 소심하게 노는 일은 없어요 제가 튜브도 주문했거든요 기대하시라 음 이거 추워서 못 들어가는거 아냐 오메 오메오메오메 요것이 숨어있었구마잉 요것에 콕콕콕 장맛 채워주 적셔 일단은 독주를 마셔야겠구만 그래 빨리 팍팍 자지 일단 기분이 너무 좋은데 지금 저작권 때문에 이 노래 못쓴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영상에 BGM을 깔아야될텐데 이 분위기에서 무슨 BGM을 깔아 크아 프라 유튜브가 다 됐네 편집 고민 아 이거 좀 부족하다 좀 적당한거 같기도하고 되게 의미하네 집에 택배 왔는데 오빠가 받았어 선생님 제가 좀 황당해서 지금 전화를 드렸는데요 아니 왜 제가 없는 날 후 일쭉 온거죠? 아 독서 모임이요 음 알겠어요 일단 독서 모임이라고 하니까 봐드리는데요 저 정말 약간 좀 빈정상할 뻔했거든요 네 알아떠요가 아니죠 일 알아봐요? 그게 뭔 말이에요? 아 내일이요 뚜마로우 알아떠 근데 그게 쉬웠지 잘 준비하고 있어요 잘 준비하고 있어요 까만게 나오네 까만게 나오네 자꾸만 따라하고 싶네요 자꾸만 따라하고 싶네요 전 잘 준비하고 있어요 예쁘다 뭔 개소리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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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죠? 뭐지? 와 내 콧구멍을 까만게 나오는 거야? 씻고 이제 그렇게 돌아오면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 여기 캠핑장이 자리가 선착순이에요 그래서 다들 오늘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엄청 일찍 오신 것 같아요 반에서 밥 먹고 딱 집으로 가겠습니다 정신이 없네요 지금 9시인데 뭔가 쫓기는 기분이에요 다 주말이라 들어오시고 저만 나가거든요 근데 밥은 다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닭고기 무슨 일이라기 이건 저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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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tem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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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